오늘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러게 하늘이 정말 예쁘다 하지만 나는 비올 때가 더 좋아 왜? 왜냐하면 나는 빗소리를 좋아하거든 하지만 비는 우리를 적게 해 그래서 나는 비보다 눈이 더 좋아 왜냐하면 눈은 우리를 적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를 적게 해 게다가 아주 예쁘잖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왜냐하면 나는 우리를 적게 해요 따라서 나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우리를 적게 해 그래서 나는 우리를 적게 해 다른 우리를 적게 해 우리를 적게 해 우리를 적게 해 룬아 매일 뭐 타고 출근해요? 항, 나이, 치, 리, 람, 방, 지 버스 아니면 오토바이? 세, 윗, 하이, 라, 세, 마이 나 버스 타고 가 치, 리, 세, 윗 누나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버스 타면 30분 걸려요? 멎, ba, mười, 푸트 nếu, đi, 세, 윗 오토바이 타면 15분 mười, lăm, 푸트 nếu, đi, 세, 마이 너는 뭐 타고 출근해? 엠, 리, 람, 방, 지 전 걸어가요 엠, 리, 모 회사가 집 옆이거든요 công, ti, ở, cạnh, nhà, em hằng ngày hằng ngày chị đi làm bằng gì? xe buýt hay là xe buýt hay là xe máy chị đi xe buýt từ nhà chị đến công ty mất bao lâu? mất 30 phút nếu đi xe buýt 15 phút nếu đi xe máy còn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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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làm bằng gì? em đi bộ công ty ở cạnh nhà em em em